어느 스님이 도와주실 건가요? 만조 스님께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때 우울증이 왔어요. 스님 꼬라지가 그래가지고. 혼자 하는 30분, 함께 하는 7분. 다 털어놔야 되는 분위기인데요. 일주일에 2시간씩 노래방을 가도. 스님 취향으로 좀 맞춘 거 아닌가. NG감. 노게임이라는 뜻이에요. 딴에는 뭐 애를 썼었으니까 지금 이런 편지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. 좋습니다.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. 무식하게. 한번 도전해보고.